서산시의 한 금은방에서 4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20대 3명과 30대 1명 등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이들은 어제 새벽 1시 1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망치로 유리창과 진열장 등을 깨고 45초 만에 범행했으며 앞서 강원도 홍천시와 서산시의 다른 금은방에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충북 청주시에서 이들을 검거했으며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.